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미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주의 손에 이끌려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나의 일생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의대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소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소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많이 퍼지게 되면서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되어지는 안타까운 시간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려야 할 응답은 24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2.5로 이제 코로나가 격상하게 되면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다락방을 하기까지 사역의 시간이 남아서 도선사라는 절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2.5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북한산 국립공원에 가까이 있는데 산을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런 곳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대체 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그곳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점은요. 아주 경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산 위에서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절이더라고요. 거기에는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깨끗이 해서 입구에는 아주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사무실이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는 이제 동전을 던지는 코스도 있더라고요. 옆에는 동전 교환기까지 있으면서 이제 동전이 아주 수북하게 쌓여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어느 함에 동전을 넣어서 꼬린시키면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죠. 산 속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코스도 있었고요. 군데군데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건물마다 사람들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이나 열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불상의 모양도 이렇게 전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곳은 해우소라고 해서 근심을 비우는 곳이다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가끔 사역하다가 이렇게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는 교회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절대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주 잘 깨끗하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물 밖으로 있는 많은 불상들이 있었는데 그 불상 앞에 봉헌함이라는 것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더라도 돈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불상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져서 그 옆에 쌓아놓은 돌들도 이렇게 보이고 등산객이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절하고 돈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절은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현실 그들만의 24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누가 언제 와도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것에 있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금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갖춰야 될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24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2, 3, 7날을 살리는 언약이 붙잡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더욱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그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평생의 언약이 붙잡아질 수 있다면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들린다며 언젠간 나는 속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이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나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첫째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서 출산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임산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아리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위에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잘 길러야 할 생각은 없어지고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진다라는 그런 산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한 예로 정말로 저희가 지냈던 조리원에서는 정말로 산모가 아이를 낳두고 뛰어내리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적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먼저 안 오는 것이 정말로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안 온다고 해서 안 와야지 생각을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라는 것을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입니다. 칼빈 대학교에 신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암, 위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로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참담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아프면 참고 견딜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고 소식을 듣게 되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나쁘게 살아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목회자 사모로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충성대에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좋은 생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암이 낫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방탕하는 일은 없었고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칼빈 대학교의 기도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저에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답이 잘못 내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랩런트 중에서도 태권도 시합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랩런트들도 있었는데요. 무엇이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응답이겠습니까? 내 소원의 성취 그거는 불교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도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불교 건물을 짓는데 초대 하나를 팔아서 이름을 올리고 이런 일들 기와장 하나를 사서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일들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기도하는 내용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기도굴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누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는 것이 누려졌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족 또한 가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족 중에 정말로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 한마디를 보고 붙잡았는데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룬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기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밖에 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상태, 내 형편을 지금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가가 보인다면 우리에게 감사밖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아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건져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용원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빚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게시록 20장 10절에는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불과 유황못에 빠지게 되며 게시록 14장 11절에는 끝없는 고통이 계속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레도 죽지 않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죽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은 악한 자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 속에서 이런 지옥의 형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걸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건 죽어봐야 하는 이야기 아니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불신자들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신지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부패해지면서 죄가 세상에 널리 퍼져 사람들은 진리보다 오류를 따르고 거짓을 따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보다 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국 없어질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는 그 몸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그 육신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우려움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성은 세대에 이어서 더욱더 확산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온갖 이성적인 인간적인 것에 휩싸이게 되니 정말로 그들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무지함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 감사하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아팠던 기억이 두 번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처음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렇게 위암에 걸리셨고 그리고 RTS를 다니게 되었을 때 입학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마치고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비가 없어서 다시금 1학년부터 해라 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어머니의 유방암 소식을 또한 듣게 됩니다. 참 그때도 아무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저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음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누리는 이런 비밀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참으로 평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머니의 폐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암에 걸리신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이 확신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다시금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고 나에게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든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장 3절에 빌립보사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노니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의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전도자를 도왔던 그들이 생명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보금을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이 보금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로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며 체험되어지는 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보금이 나뿐만 아니라 이 보금을 들어야 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또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원교회가 여러분들 놓고 중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모든 성도님들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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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